묘하게 한 번 또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. 하나 타줘, 타줘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버릇들은 안 돼. 버릇들은? 바쁜 버릇이야. 안 돼. 그것도 안 먹고 싶어요? 앞에 있는 거? 어, 먹었어요. 많이 먹었어요. 아니, 안 먹을 거면 달라. 아... 우리 쪽이 교수가 좀 부족해. 미안한데 거기 3대 4라서 우리가. 너 뭐야? 아니, 여기도. 우리 동생들도 먹어야지. 가, 이제. 공정하게 가. 그래, 공정하게. 자,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에이, 그거 안 됐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에이, 그거 안 됐어. 근데, 근데 졌어. 아, 창피해. 아, 창피해. 아, 창피해. 오늘 주먹을 한 번은 안 내네. 주먹을 한 번도 안 내, 와. 이번엔 주먹 맬게. 한 번 다시 합시다. 안 해요. 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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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. 한 번만 껴주세요. 그냥 한 번만. 주먹 맬게요. 자,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저런 거 있잖아. 가만있어 봐. 다른 사람 모르겠고. 이거 주먹는 사람 무슨 일지 뭐지? 잠깐만. 가만있어 봐. 꺾는다 생각했던 거. 두 번 꺾었어, 두 번 꺾었어. 자네들은 좀. 왜 안 믿는 거야, 안 속아. 아까 속아. 아까 속아. 자, 이제 여기도 믿음이 없어. 신뢰가 없어. 마지막 애들은 두 번 속지 않아. 아, 그럼요. 신뢰가 없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됐어. 됐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예. 가위바위보. 뽕. 뽕. 여기서 한 명 더 지는 거야? 자, 한 명 더. 먹는 거야? 그래, 먹는 거야. 그래, 먹는 거야. 그래, 먹는 거야. 야, 먹는 거야. 야, 먹는 거야. 내가 먹는 거야. 내가 먹는 거야. 잠깐만요. 이겼잖아. 이겼는데 왜 안 먹을라 그래요? 리액션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 꼽았잖아. 아니, 아, 아. 아, 일단 두 분은 드세요. 맞춰서. 오, 깜짝 놀랐는데. 저서, 저서. 아니, 맞춰서 보셨어요. 두 분이. 그러니까. 네가 먹는다, 내가 먹는다 해보자. 둘이 나는 왜 같이 또 하려고 그런지 몰라서. 진 사람은 아니, 다섯 명이 다진 표정이야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한 번 나왔다. 한 번 얘기할게요. 한 명 결정되면 드릴게. 아, 알겠어요. 저 문 내겠습니다. 아, 또 배웠어. 와, 또 배웠어. 우리 다 배웠어. 공리했습니다. 야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야. 야. 가위바위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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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야. 리액션 제일 컸어, 우리 중에. 어휴, 범벅을 해서 먹자. 야, 누가 보면 짜장검 줄 알겠어. 야. 아, 나도. 너무 맛있나봐. 나도. 마지막에 이겨서 합류하는 게 제일 맛있다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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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좋아지는 맛이야, 이거. 야,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아, 진짜. 너무 간단하면 이거 진짜 좋은 팀인 것 같아. 너무 잘 알려주셨어. 잘 알려줘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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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